저기 맞아. 응? 어디? 네, 여기. 아, 저기. 아, 저기. 아, 저기. 아, 여기가 있다. 와, 씨. 코 풀러. 어떡하냐, 이런 순간은 또 기록을 해 줘야지. 백천아, 둘 다. 야. 야! 어서. 어? 너도 니네 엄마처럼 귀 먹... 엄마. 엄마, 나 어떡해. 나 어떡해, 엄마. 뭐가 대체? 미안해, 연진. 이거 진짜 아니고... 짝퉁이. 짝퉁이래. 정말 미안해. 야, 웃기는데? 내가 전혀 꼭 죽인 거야. 배 뻗었어? 아, 씨X 안 추워. 그럼 벗어, 지금이라도? 연진아, 제발 이건 같은 옷도 아니잖아. 네가 뭘 차이받든. 대체 너 같은 것들은... 좋은 말로 하면 듣지를 않지? 어? 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. 씨X 뭐래니? 반올림 찍냐? 네 돈이 무서웠던 거야. 생각해보면 너도 참 불쌍해. 그래서 내가 너 용서해줄 거야.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니까. 난 너보다 난해. 하나도 안 떨어진 거야. 그만then 더 해봐. 더 남을 거야 뭐라고. 하나도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그냥 옥상에서 장난치다가 불이 붙었는데 전화 가는데 지가 그냥 발버둥 치다가 떨어졌어. 정말이야! 돈사람 있어? 없어. 없는 것 같아. 확실하게! 없어! 진짜야! 없어! 당신은 뒤에는...